보현산 관측 보현산 관측 보현산 관측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보현산 관측 다녀왔습니다. 그 후기를 남깁니다. 26일 비온 뒤 맑은 하늘 정말 별지기의 광복절입니다. 원래는 내일 별빛축제 때 보현산에 가기로 하였으나 이런 맑은 날 그냥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보현산 간다고 마늘님께 보고하니 당장 날벼락 할 수 없이 죽은 듯이 한참 있으니 겨우겨우 구제사 떨어진 승낙 아싸 키우키우키우 집에 귀가한 후 요리 식사 설거지 등등을 하고 장비를 싣고 출발하려는데 마늘님이 자기 운동하러 갔다온 뒤에나 가랍니다. 유유 이때가 20식골랑 21시 30분까지 기다리는 건데 시간이 무지길더군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애들한테 개그콘서트 보라고 해놓고 21시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 중에 접힌 소식 집에 전기가 나가서 애들이 무서워 울고불고 있었답니다. 그것땜식도 한소리 듣고 2905 암튼 저는 윤주연님께 보현산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보현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보현산 정상 도착시간 약 235분 윤주연님, 팔랑기님, 호야달려님, 팡라이더님과 친구분께서 계셨습니다. 팡라이더님 친구분은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일전 보현산 정상에 지인을 데려갔을 때 춥다고 차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려는데 걸려온 궁수님 전화 궁수님은 덕산재로 가셨습니다. 근데 전 장비 설치도 못했는데 오메가센타오리를 봤다 크기가 20의 절반이나 된다 빨리 봐라 하십니다. 오메가센타오리 남중시간 23시 31분 속이 타들어갑니다. 부랴부랴 장비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남쪽을 지평선 쪽을 뒤지니 허연 밤하늘을 배경으로 정말 거대한 구상성단이 시야에 나타납니다. 늘 보려고 했으면서도 시간상 여건상 못봤던 대상인데 오늘의 사 처음으로 봅니다. 정말 엄청 큽니다. 허연 하늘에서 이정도라니 고도만 좀 높았으면 20백도 아이피스의 시야를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합니다. 호야달려님, 팔랑기님, 윤주연님께서 차례로 내려가시고 전 팡라이더님과 은하감상에 빠졌습니다. 백일의 나선팔은 선명했고 80일 나선팔 두개도 잘 보입니다. 머리털 처녀 큰곰쪽을 뒤지는데 하늘도 좋고 냉각도 되니 은하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길쭉한 은하, 홀쭉한 은하, 작은 은하, 큰 은하 등등에서 은하만 소없이 봤습니다. 이날 은하만 최소 100개는 본듯합니다. 성도를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날이 좋다 보니 성도 보고 확인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보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머리털 쪽 충돌은하입니다만 이게 몇 번이냐고요? 모릅니다. 제가 오늘 본 모두 누나의 이름은 죄다 몰라입니다. 키우키우. 이름을 알면 물론 좋지만 모른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 대상의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대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기억에 담아두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려고 미리 준비했던 몇몇 대상들은 그대로 차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까지 은하수를 바라보며 펑라이더님과 담소 및 은하 감상을 했습니다. 4시 30분 하늘이 환해지자 장비를 챙겨 천문과학관으로 철수했습니다. 27일 천문과학관 캐빈에서 도둑잠 자고 11시경 눈을 떴습니다. 밖에 나와 이옥파 송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상황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13시 부랴부랴 집에 가면 15시 한숨 돌리고 18시에 다시 집에서 출발해야 20시 천문과학관 도착 차라리 여기서 눌러 앉아있는게 남는 장사 겠다는 판단을 하고 마누님께 보고합니다. 어떻게 되었냐구요? 노코멘트입니다. 유유 성도 보고 틈틈이 카페도 들어가보고 하는중에 호야달려님께서 오셨습니다. 별비축제 행사장에 설치된 태양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전 이전까진 태양을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서워서요. 자잘한 태양의 흑점은 참 뭐라 설명해야 할지 차를 보니 바퀴 하나가 눌러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비상서비스를 요청하여 타이어에 지렁이를 심었습니다. 별 보기 전에는 4년에 겨우 지렁이 하나 심었는데 별 본지 1년만에 지렁이를 4개나 심었습니다. 유유 16시 30분경 달이 보이자 서서히 행사장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께 달을 보여 드립니다. 잠시 후 금성을 맞추어 두었는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반습입니다. 하필 금성이 날 달의 모양과 비슷해서인지 완전 저배율로 달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더군요. 하늘이 좀 어둑해지자 달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후 토성을 찾아 보여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보시더군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첫째는 남다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달 어포컬을 시도하셨던 여성분이시고요. 둘째는 중년의 부부 저도 중년인가요? 히우키우키우인데 너무너무 신기하시고 좋아하시더군요. 일전 메시의 마라톤 때 한 아주머니는 저한테 가정은 어떠하시고요? 하고 물으셨는데 이 부부께서는 참 좋은 취미생활 한다고 하시더군요. 달을 시작으로 토성 금성 화성을 보여드리는데 모든 것을 밤에만 볼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자세하게 말하려면 내응성과 외응성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설명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괜찮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내응성은 초저녁과 새벽녘에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니 더욱 흥미로워 하십니다. 그 두 분의 천체 흥미가 남다른 듯하여 81 82 보데오나 레오 트리플 M36 M37을 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날 제가 보여드린 분이 한 100명쯤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저에게 좋은 별빛을 선사한 보현산에 이렇게라도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축제도 마치고 사람들도 떠난 뒤 보현산 팀원만의 관측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양평에 빌리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제에서 어제 밤 관측하시고 오늘은 보현산까지 그동안 6217 매그 11.2를 찾아보았는데 6217이 아주 작고 어두웠습니다. 3172 POLARISS IMA 보리엘러스는 요 근래 관측 때마다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궁수 자리에서 빌리님께서 추천해주신 SH-35를 봤을 때는 와 정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빌리님께서 오죽이지라 이름 붙이신게 10분 공감이 되더군요. 빌리님은 이후 스케치를 하셨으나 딥블랙님은 은하수가 한창일 때 졸음을 참지 못하셨고 전 가뜩이나 저질 체력인데 이틀 연속 밤새 마련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저 역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모시가 다 되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밝아오자 장비를 접고 철수했습니다. 근데 빌리님은 눈도 안 붙이시고 곧바로 양평으로 올라가시네요. 전 오늘도 천문과학관서 한숨 자고 일어나는 대로 즉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바로 뻗었습니다. 집 분위기요? 한겨울이 따로 없더군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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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파 송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구름이 없는 낮에는 태양의 빛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덥지만 밤에는 우주의 기운이 전해지기 때문에 추운 것이라는 말씀이요. 이렇게 보면 밤하늘 관측의 매력은 우주의 기운을 느끼고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무리수? 까지 두었던 관측은 별비축제 때 많은 사람과 별지기님들 은하수 부근의 숱한 별들 지난밤 보았던 백여개 은하들 그리고 우주의 기운까지 마음속에 고이 품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